자, 이제 두 번째 웜업 갈게요. 제자리에서 팔을 길게 위로 뻗을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, 2, 2, 3, 4, 5, 6, 7, 8 발 찍으시면서 1, 2, 3, 4, 5, 6, 7, 8 옆으로 2 스텝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해주시면 됩니다. 제자리에서 스쿼트 갈게요. 자, 1, 2, 3, 4, 5, 6, 7, 8 무릎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5, 6, 7, 8 자, 그 다음에 팔을 X자로 모았다가 다시 펴주시고 발 모으고 2, 2, 3, 4, 1, 2, 3, 4, 2, 2, 3, 4 해주시면 됩니다. 제자리에서 빠르게 달리기 갈게요. 뒤꿈치 들고 무릎 구부려서 1, 2, 3, 4, 5, 6, 7, 8 자, 후렴구는 점프 가겠습니다. EDM 점프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1, 2절 반복해주시면 웜업 두 번째 곡은 끝이 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늘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.